그런가 하면 이 조명현 씨 주장에 따르면 세탁소 이용까지 법화로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마침 그 세탁소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세탁소 주인이 한때 유서로 보이는 글을 남기고 실종이 됐습니다. 참 사건이 어떻게 번지는 건지. 압수수색 이후 실종 사건. 그제 법화 유용 의혹 관련 경기 수원시 소재의 세탁소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런데 따님이 아버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다행히 신고 4시간 이후 전북 익산에서 한 모텔에서 세탁소 주인 아버지가 발견됐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탁소 주인의 선생님 A 씨는 이 사건 관련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당연하죠. 세탁소 주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평소 이 아버지가 약간의 어떤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실종 사건이 압수수색과는 크게 연관치 않은 것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탁소는 왜 압수수색을 받았을까요? 조명현 씨 책에 따르면 공관에서 20분 거리 세탁소에 가명으로 세탁물을 맡겼다. 외상 거래 후 법화 결재를 위해 일부러 도청에서 떨어진 세탁소를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주장이 저서에 담겨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참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하셨지만 그 가명으로 세탁물을 맡기고 외상 처리한 다음에 한꺼번에 법인카드로 결재했는데 나중에 안 들키려고 도청에서 20분 떨어진 세탁소. 그 세탁소가 지금 압수수색받은 걸로 보이는데 서울시 부시장님 하시면서 혹시 양복하고 와이셔츠랑 이런 거 가명으로 세탁물 맡기시고 법인카드로 결재하셨습니까? 서울시의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수준은 우리가 그런 지시를 내리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부시장님 왜 그러세요? 지금 세상에 얻어낸다, 이런다. 그건 뭐 대우를 못 받죠. 부시장으로 대우를. 그 정도 공무원 수준이 돼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본의 아니게 경기도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그런 꼴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저거는 너무 모랄 해제드가 너무 지나친 부분이고요. 실제로 그야말로 세탁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저축상을 타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저축상. 월급 받은 거 한 푼도 안 쓰고 다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내는. 사실은 그런 월급을 왜 줍니까? 그냥 버카로 다 쓰라 그러지. 그런 면에서 정말 이거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재판에 다루고 있는 것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와 도덕, 공무원의 청렴의 문제가 가장 치명적인 그런 부분을 한 뇌로 볼 수 있지 않겠냐. 심지어는 뭐 법화를 하기 위해서 가까운 세탁소가 먼 세탁소까지 가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뭐 머릿속에 하고 범죄 가담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는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뭐 얼마나 한다고. 왜냐하면 저희 동네 서대문구에 있는 한 세탁소에 와이셔츠 드라이클리닝 세탁 맡기면 1,500원밖에 안 받으세요. 그래서 미안해서 와이셔츠만 들고 못 가고 묵혀뒀다가 한꺼번에 코트, 정장, 바지 이런 거 해서 셔츠도 껴놓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1,500원 받아요, 저희 동네에서.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도청의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게 바로 썩은 사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자기 세탁물을 직원한테 시켜서 저 먼 거리에 벅화까지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 누가 진심으로 도지사를 존경하냐고요. 지금 현재 당대표가 돼 있으면 뭐하냐고요. 누가 진심으로 그 사람 우리나라 대표로서의 존중감을 가지는,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로 보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거짓말을 못하냐. 최소한 우리 새끼들은 이 거짓말을 알고 있지 않냐. 그런 거죠. 집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돈 안 주고 전부 다 다 공무원, 도청 돈으로, 시민 돈으로 하더라. 그런 데서 무슨 영이 있습니까? 실제로 옛날에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결제를 할 때 50만이 넘을 경우에는 기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솔직히 두 번 나눠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밑에 있는 부하직원한테 미안한 거예요. 한 번 간 길을 두 번 가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거는 대놓고 말하자면 도적질을 공무원한테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나라의 곶간을 저한테 주십시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김용주 의원이 있었던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법화의 사적 사용이 최대 100건이 의심된다. 김동연 지사도, 후임 지사조차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들어보시죠. 혹시 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법화 사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법화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0일 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행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검찰청에. 저 안에 이 세탁 비용도 들어가는지 여부는 좀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과일 가게와 식당과 세탁소. 박용진 의원님, 같이 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셨잖아요. 병선 후보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세탁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처리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르셨죠? 그때는 이런 논란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다시 와서 보니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주자가 되고 나서 아마 대선 국면 거의 막판에 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아하다? 세탁소까지 이렇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그렇다면 법화 사용에 약 무언칙한 사용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다들 의심을 하실 텐데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 후보자가 돼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법인카드,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 카드거든요, 정치 후원금, 정치활동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는 낱낱이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기자들이 분석을 해서 집 근처에서 몇 회,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집 근처에서 몇 회, 여의도에서 몇 회, 본인의 사무실 있는 곳에서 몇 회 이렇게 돼서 식사가 원칙적으로 맞냐, 공적인 모임이냐 아니면 사적인 모임이냐 이렇게 논란이 된 적도 있고요. 또는 정치 자금 카드로,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모은 정치 자금 카드로 미용실을 이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쓸 일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쓰면 안 된다. 다만 이른바 공직자들의 법인카드, 장관, 차관, 혹은 공기업의 법인카드를 쓴 거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거 내놔라, 이러면 안 줘요. 안 주니까 그거는 다 가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 문제는 내부 고발로 인해서 시작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강제 수사를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한 건 이미 다 나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을 간단한 식사를 어느 장소에서 했느냐만 가지고도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공간 근처에 과일, 식당, 더 나가서는 세탁소까지 이렇게 이용을 했을 리가 있겠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은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요란 법석을 떨어야 될 문제인가는 또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과일 가게나 이런 데 관련된 카드 전표가 다 있을 거고요, 은행들에. 은행을 통해서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진술만 확인하면 될 문제를 과일 가게가 몇 년짜리 영수증을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요란 법석을 떨어가면서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새로운 논란을 만들 만한 일들을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문제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자기가 취임하고 아무 자신과 관련도 없는 자신 사무실에 새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14번이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경기도청에 들이닥치는 게 이게 정상이냐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분 관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요란 법석 떨면서 과유불급의 지적을 받는 일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명현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속 시원하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편하게 사시라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세탁소 이용까지 법화로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돼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